잘 나와요. 합류해서 같이 운동하다가 초반에 다 따라 하다가 몸이 좀 힘들었는지 부상 당해서 다시 몸 만드는 걸로 잡아서 계속 시즌 때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. 한 1년 반 정도? 재활 휴가 기간에도 재활하면서 같이 운동할 수 있는 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 같이 따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다 만들어집니다. 해보니까 좀 힘들면서도 그래도 재활하는 것보다는 기분도 좋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일단 항상 신장도 있고 힘도 있기 때문에 굳은 일 정도 그런 거로 많이 포커스를 잡고 하는 선수였고 그 외에도 수비나 공격적인 면에서도 감독님이 원하시는 그런 플레이를 하고 싶어요. 너무 계속하다가 조금 공백기가 생겼는데 그 공백기 동안 저도 많이 생각이나 이런 점들이 많이 달라졌고 해서 다시 운동 시작해서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어머 너무 네? 잘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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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.